이번에는 달고나 세모모양입니다. 이번에는 달고나 세모모양입니다. 맛있다. 대박이고 성공! 이번에는 달고나 세모모양입니다. 이번에는 유령모양입니다. 이번에는 달고나 세모모양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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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소 Kakakelle 팡기는 달고나 세모모양입니다. 두번에 발 remembrance 손은 있긴ən 가장 중요한 전력이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달고나 소재를 illegalt A 우와 성공했다 손만 이 손도 성공을 치고 이 손도 성공을 받는다 음 이 손도 성공 이 손도 성공 이 손도 성공 이 손도 성공 아이안아 아시 이 반은 여기다가 치고 완전 딱딱하네 우와 했다 얘만의 거 얘는 몸통만 치고 이번에도 치입해 딱 세모하고 동그라미만 이 반은 너무 맛있다 이 반은 너무 맛있다 에헤이 오산모양 너무 잘 깨진다 반으로 쪼개졌음 이번에는 네모 아까 처음에 이렇게 잘라줬어 이번에 꼭 성공 오 대박대네 대박대박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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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하트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트를 성공해서 하트를 엄마하고 같이 먹을 예정인데 꼭 성공해야 돼 근데 아까처럼 우산하고 이거 유령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보지 하트를 예전에 서울가서 해봤는데 이렇게 저거 반쪽으로 성공 성공 어? 이제 안됐다 오 난리가 왔어 대박 신이시여 대박 대박 대거 있는 중 이만큼 오 된다 됐다 됐다 오 잘한다 대건 또 달라 파지는 운 좋게 응 성공 음 다행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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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 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깐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오 엄마는 쫄쫄이야 응 네모가 되게 맛있네 어차피 다들 똑같은 맛이지만 소리가 나요 음 음 음 음 음